국립현충원에 가는 길은 9호선 현충원역에서 내리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. 국립서울 현충에는 소나무, 잔나무, 은행나무, 번나무, 부궁화나무, 진달래 등 흐뭇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으며 영문에서 현충탑까지 수양 번나무가 바지를 늘어뜨리고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전직 대통령들이 묘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수축 넣는 곳에서 쇼핑을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마찬가지로 인사한 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转에 침전 운동은 길이 있다고 Benn용으로 삼겨두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